모든 것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 당신이 성공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성공하는 생각이다. 시도해보지도 않고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한다면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다. 성공하는 생각이 성공하는 방법을 찾게 만들고 또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은 결과로 만들어지는 일정한 법칙이 존재한다. 오픈마인드님은 어떻게 5년 안에 300억의 자산가가 되었을까요? 출판 전 미리 보는 오픈마인드의 세 번째 책,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된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정한 법칙 속에 만들어진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그 일정한 법칙은 당신이 직접 관여함으로써 방향이 바뀌기도 한다. 불안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즉,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많은 일들이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미이다. 우울한 생각을 하면 우울하게 되고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해진다.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자. 지금 당신은 바다를 절대로 생각하지 마라. 바다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지금 바다를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모든 언어는 생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생각하지 말라고 아무리 주문을 해도 생각을 하면 생각한 대로 기억하게 되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사람의 뇌는 부정하는 것을 모르고 주로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 다시 실험을 해도 마찬가지이다. 고양이를 상상하지 말라고 말한다면 고양이를 상상하고 있을 거다. 고양이의 초점이 맞춰져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의 신호는 이미 상상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언어로 표현되고 글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고 이런 반복된 행동들은 습관이 되고 좋은 습관들은 곧 나를 강하게 만드는 루틴이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 당신이 성공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성공하는 생각이다. 시도해보지도 않고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한다면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다. 성공하는 생각이 성공하는 방법을 찾게 만들고 또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은 결과로 만들어지는 일정한 법칙이 존재한다. 나는 생각의 비밀을 알고 난 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생각에 담아보았다. 그리고 그 생각은 현실이 되어 지금의 내가 되어버렸다. 나는 현재 5개의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 방송인이고 책을 쓰는 작가이다. 생각의 비밀을 알고 난 뒤 지금도 많은 도전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머릿속에는 항상 이루고 싶은 생각들을 가득 담아놓고 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도 이제 생각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다. 생각이 가지고 있는 보유한 특성을 알려주고 싶고 생각의 전환으로 인생이 뒤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이 책에서는 생각이 주는 일정한 법칙과 생각의 전환으로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일들을 깊은 통찰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힘든 문제를 풀어나간 유명한 현인들의 다양한 예시도 기록되었다. 아주 특별한 사람만 성공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성공의 비밀은 바로 성공하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콩 심은데 콩이 난다. 절대로 팥이 나올 수가 없다. 믹서기에 사과를 갈면 사과 주스가 나오게 되어 있다. 절대로 딸기 주스가 나올 수 없다. 내 머릿속에 긍정의 씨앗을 심으면 긍정적인 생각이 나온다. 내 머릿속에 부정의 씨앗을 심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잡는다. 이것은 아주 명확한 법칙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씨앗을 머릿속에 심을 것인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수많은 만남 속에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것을 떠올려보라. 나는 지극히 긍정의 씨앗을 심은 사람인가? 아니면 의심과 비난과 비판과 비교와 옹졸함과 우유부단함과 소심함과 불친절함과 냉소와 인색함의 씨앗을 심고 있는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생각이 자신이 변할 수 있는 첫 단추이다. 그리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에서 당신은 긍정적인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내는 것이고 생각의 전환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신호탄일 되길 기대한다.